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,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. 자 여기에 있는 리뷰 앤 런치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정한 여러가지 세팅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여기 있는 런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뭐가 띡띠죠?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의 서버 자원은 매우 매우 소중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여러분의 머리로 기억할 수 있는, 쉽게 얘기해서 허접한 그런 비밀번호를 쓰면 절대로 안 돼요. 위험하죠, 그러면.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비밀번호를 써서 우리의 그 인스턴스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해진다 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oo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create a new key pair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비밀번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을 해서 파일로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돼요. 자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봅시다. 자 여기에다가 제가 aws 패스워드라고 하는 비밀번호의 이름을 지정했습니다. 이거 비밀번호가 아니에요. 비밀번호를 비밀번호의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. 그리고 다운로드 key pair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이 아마존에서 랜덤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성하는 인스턴스에 바로 그 비밀번호를 또 심어놔요. 그럼 우리가 우리가 생성한 그 인스턴스에 접속하려면 아마존에서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준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인스턴스에 접속해야지만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잘 이해 안가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. 제가 지금 한 얘기를. 자 그리고 요건 이제 key pair 뭐 그 보안과 관련된 public key, private key 요런 개념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그냥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뭐 공개키, 비공개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다운로드 key pair라는 것을 클릭하면 그러면 이 아마존에서 랜덤하게 만든 비밀번호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안에는 이렇게 생긴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. 어때요? 엄청나게 복잡하죠? 네 이런 비밀번호는 우리가 컴퓨터로 뭐 하나하나 대입해서 푼다고 해도 뭐 수천 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의 서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문제는 이 비밀번호가 우리의 컴퓨터의 파일로 저장된다는 거예요. 파일로 저장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장되는 위치 자체는 위험한 거예요.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,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추출하는 기술이 현재 인류에게 알려진 게 없잖아요. 뭐 방법이 어딘가 있겠지만 아직 우린 모르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굉장히 안전하게 또 소중하게 저장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한 번 여러분이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잖아요. 그럼 절대로 아마존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. 예,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는 이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다시는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거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. 그래도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냐? 방법은 있어요. 방법은 있지만 그건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좀 과중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드리거나 여러분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런치 인스턴스를 하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your instance on now launching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생성하고 있는 인스턴스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예, 클릭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가 열심히, 부지런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services에서 EC2라는 걸 클릭해서 이 화면에서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새 생성이 끝났네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그 인스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